한국방송통신사 5월 20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산시는 지난 17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의 복지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약식과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오산시는 위기의 노인 가구를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자 지난 4월부터 5월 10일까지 오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를 위한 모집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총 1068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체협약식 및 신규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의 필요성, 타지역 우수사례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생활고로 주장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산시도 이와 더불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마칩니다.